국내 연구진이 르머티즘성 관절염이나 폐혈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. 아주대 최상돈 교수팀은 르머티즘성 관절염이나 폐혈증의 원인인 인체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주의 실험에서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앞으로 인체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결과가 좋을 경우에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바이오 머터리얼스에 실렸습니다.